최근 연이어 인터뷰 공세에 나서고 있는 카몰라 해리스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. 하지만 첫 생방송 인터뷰에서 맞닥뜨린 질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. 경제 악화와 중동 사태 등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실패한 겁니다. 일부 언론은 이 점을 꼬집어 비판했습니다. 바이든과는 달리 집권하면 내각의 공화당 출신도 기용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. AP통신은 해리스는 바이든과 어떤 게 다를지 설명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트럼프의 공격에 맞서 바이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